기분 좋게 나갔다가 굉장히 물가에 당황하게 됩니다 외식품목들 꽤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장면이 10.4% 올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방금 전에도 약간 식당 들렸다 왔는데요 웬만한 설렁탕도 만 원 안팎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 전에 7, 8천 원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영화관 같은 경우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영화관이 완전히 매출을 회복을 했어요 네네 사실 영화관 대기업들이 서운하게 천 원을 또 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말 그간에 손해를 좀 만회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만회해야 되는 그 사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금 관객들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천만 영화가 나오죠 방위담회가 되는 거니까 지금 범죄도시대는 천만으로 하고 있고 그대가 조국 다큐멘터리에도 다큐멘터리 영상상 최대치로 막 가고 지금 다들 영화관을 가고 있거든요 방위담회가 가능한데 굳이 천 원씩 왜 올렸을까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생활물까지 있어요 6.7% 내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우리 국민들께서 퇴근해는 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중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이자비가 물가에 잘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지금 오르는 건 사실 국민 입장에 똑같아요 물가하고 나날이 다달이 이자 예를 들면 1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상반기에 전기가스 수도 요금이 9.6%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이 더 높잖아요 물가인상률이 또 견인한 거죠 근데 이미 올랐는데 전기가스가 적자고 누적도 안 난 이유는 물론 그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지만 하반기 7, 8월에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3% 안팎을 그러면 이건 물가인상의 직격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경제정책, 민생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자주 대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럼 우리는 박수를 보낼 건 박수를 보내야죠 근데 경제위기나 물가대책에 대한 해법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는 대통령이 경제살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또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세계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적인 고금리 시즌인데 특별히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책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당장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언젠가 올려야 된다는 거 우리 애청자나 전화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연료비가 많이 공공기관이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해피림은 지금이냐는 거죠 세계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축가 폭락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공황상태다 경제공황은 우리의 심리적인 공황이 먼저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공공요금 또 올린다? 근데 전기, 가스 요금은 또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의 물가 또 공공물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산물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9.6% 상승률 너무 빨리 올라 버리니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은 여름에 더울 때는 사람이 좀 선풍기도 틀고 에너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 빈곤층들은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무소서 못 트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국회에 다시 한번 공고 드리는데요 공공요금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요금이나 전기 에너지 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잘 그렇게 지켜온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덱 때문에 사실 공공요금 인사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 문제가 좀 해결되는 내년 정도에 그때 이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제 조금 올리자 이거하고 지금 물가 폭등하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거기에 주가 폭락에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은 엄청 울고 계시는데 여기에 공공요금 인사까지 굳이 다음 달 7월, 8월에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이번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동결해서 이 고물가 대책을 최대한 세우고 내년도에 이르면 조금 물가가 잡혔을 때 그때 인상하자는 것이 지금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정부에서 발행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600억밖에 안 돼요 600억은 1인당 만원 꼴로 준다는 건데 600만 명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만원이 작은 돈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엄청난 고물물가 고급리 고유가 시대에 만원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600억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큰 가뭄인데 이슬비 뿌려봐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 6천억 돈은 1조 가까운 쿠폰을 이거 역시 현금성 지원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풀리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갔을 때 마트나 전통장 갔을 때 2천원, 3천원 이렇게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